자기야! 자기야! 나 안아줘! 자기야! 뭐 하시는 거예요? 드라이브 하세요 네네 사랑의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혜수님 들고 싶은 말인데요 제 명절 제가요? 그쵸? 원하는요? 너희 둘이 나랑이 돼야 돼 저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인턴이 될 줄 알았고 이미 너보다 많이 있는 어디 웃는 건 우리의 어쩜 똑같애 지금 있는 표정도 있을 때 정말로 인연인 것 같다 그 사람이 온라니 그 사람이 여와라니 그 사람이 여와라니 그 사람이 여와라니 사랑의 매일에 그 여외를 불러요 좋은 햇살 배울 수 있어서 좋은 햇살 배울 수 있어서 달콤한 불같은 하루하루야 펼쳐지길 바래요 조재나 위기에 걸렸어요 조재나 이러고 좋으며 상상도 못할 기쁠이 펼쳐지길 바래요 그 사람 분발 잘 어울리죠 하나의 금방수 불편드립니다 네 네 네 잘 들어보세요 두 사람 두 사람 천국대가 나는데 난 싸우고 지낼리 없지 잘 못했다는 생각이 들으면 집단사과 여와라니 두 사람 두 사람 나이가 태어나면 자성은 천총이 되려올게 복만 아파서 배갈면 아마 너무나 예쁠거야 두사람 두사람이 행복하지 두사람이 영원하니 두사람이 영원하니 두사람의 매일에 이 노래를 불러요 조잠다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조잠다 함께 부를 수 있어서 달콤한 꿈같이 하루하루가 멈춰주기를 바래요 조잠다 이 귀에 달렸어요 조잠다 이 귀에 달렸어요 뒤로 고쳐우면 한사람도 못할 기쁠이 멈춰주기를 바래요 조잠다 정말 부러워 주겠다 좋으냐 해보니까 좋으냐 달콤한 꿈같은 소재받은 오늘이 바로 끝이냐 출발해 힘이 좋아하기 좋은 출발해 우리 맘 좋아서 한사람도 못할 추는 나를 머리에 안겨줄게 밤사람 한성 안아라 두사람의 꽃다기 하율이 오케이 정상욱 감사합니다.